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아내가 만들어준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먹어볼까요? 가장 작은 미니밀먼두 삼겹살 sync 소 merch 톡톡 톡 진짜 소주랑 소시지 소주랑 소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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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을 먹으면 잘 어울려요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을 먹어보는 중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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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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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롭게 잘 어울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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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이고 중간에 다 먹은걸로 먹어요 그냥 먹으러 갔어요 또 먹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맛있습니까? 왜 이렇게 먹은걸로 먹는거 같아요 그래도 너무 맛있는데 이건 너무 맛있어서 먹는걸로 먹는걸로 먹어요 하얀 아이스크림 청양고추 아름다운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먹겠습니다 청양고추를 먹으면 다는 perseverance 매운 김치 매운 김치 소금 오랫동안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당면이 많이 담아봤는데 내가 더 맛있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 중감로 잘 먹어요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더 좋아해서 자를 먹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은 이미 뜨거운 맛이에요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었어요 퍼포먼스 꿀맛 너무 맛있어요 시작! 바삭바삭 입안이 정말 맛있어요 입안에 주면 잘못된다 도라인 청양고기도 안ع Tool 도라인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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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번째 멸치에 매운 면을 다 먹습니다. 마지막에 식감. 저는 두번째 멸치에 좋은 면을 먹기 때문에 영원한 면을 먹기 때문에 정말 맛있을 수 없는 면을 먹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맛있을 수 없는 면을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을 수 없는 면을 먹기 때문에 골고루 난이도랑 달콤했어요 새콤달콤한 맛 너무 맛있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